출근해야 되니까요? 아니.. 의사들이? 그렇지 환자들도 힘들고 지금 이제 아기 놀아병원에 가는 사람은 제가 고통스러워 하하하하 집에 들어오는 날 그쪽 의사라서 그쪽을 진짜 신나죠 이럴때 하하하 신나는게 아니라 못가는거지 그러면 어떻게 가요 영화같은데 보면 이런거 나오는데요 도심이야 여행 있는 후별 목사가 탈락하여 내려오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난석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근해야 되니까